자기야 그거 알아요? 우리 드디어 캠핑 갈거야 한번도 같이 해본적 없던거라 너무 신나는거 있지 우리 자기 저번에 나한테 그랬잖아 한번 특별한 사람이랑 캠핑 가보고 싶다고 자기 버클리스트에 체크하면 되겠다 그치 그치 우리 둘다 요즘에 많이 바빴으니까 같이 상 받는 느낌으로 가자 이제 준비하자 자기야 너무 신나는데 자기도 그래? 다행이다 우리 자기 행복해하니까 나도 행복하네 응? 당연하지 자기 하고싶은거 다해 이번 주말 좀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음... 우리 자기랑 나랑 엄청 예쁜 자연 속에서 하고싶은거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등산을 가도 되고 등산을 가도 되고 수영을 가도 되고 이번에 날씨 엄청 좋을거라던데 캠프파이어도 만들자 둘이 같이 마시멜로우들도 굽고 맛있는 디저트도 만들고 어... 그거 뭐라카더라 아 그래 스모어 그거 만들어서 같이 먹고싶어 아... 엄청 재밌게 시도할거 같은데 우리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엄청 대박이야? 나도 좋아요 나랑 같이 가니까? 진짜로? 그럼 난 더 기쁘지 오케이 가자 리 red 저 오랫동안 ket ď 하.. 다 왔다 이미 제일 좋은 장소 차 나왔지요 여기 전부 우리 거야 와.. 여기 진짜 좋다 조용하고 풍경 봐봐 엄청 대박이야 일단 가서 텐트 치고 올게 음? 자기가 간식 만들어 올 거야? 그거 좋네 나 솔직히 좀 배고파 알았어 자기야 가서 일하고 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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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왜 자기야? 나 배고프지 일단 불 피우기 전에 우리 좀 쉬고 있자 아.. 여기 너무 평화롭네 너무 고마워 자기야 하.. 자기랑 이렇게 있으니까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서 주변에 귀 기울이고 쉬고 싶다 그래도 일단 불부터 피우자 그래도 일단 불부터 피우자 와.. 엄청 밝네 나 잘했지 자기야 나 잘했지 자기야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봐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있자 디저트 먹고 싶어? 스모어 만들어 먹자 스모어 만들어 먹자 네 좀 엉망이지만 만들기 재밌다 어? 자기야 자기 말에 마시멜로 묻어 있잖아 자 내가 닦아줄게 어? 나 귀엽다고? 자기 앞에서 나 항상 귀엽지 아까 간식 진짜 맛있었어 자기야 이제 어두워지는데 그리고 별님들도 나왔네 그치? 위에 봐봐 대박이지 않아? 자기랑 함께 보니까 더 예쁜 것 같다 자기랑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말이야 진짜 최고의 주말인 것 같아 응? 이제 시작이지 그래도 벌써 최고의 주말이라는 게 딱 보여 왜냐면 우리 같이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 자기야 나 더 자주 같이 여행 다니고 싶어 나중에 또 플랫 만들자 이제 슬슬 졸려? 이제 슬슬 졸려? 우리 이제 코 자기 전에 주변의 소리에 더 집중하면서 눈 감고 있어봐 이제 슬슬 졸려 둘 둘 둘 셋 둘 셋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오늘 주말을 같이 보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